육 200원 200원 어? 나 200원 챙겨왔는데? 저기요 제가 200원을 챙겨왔는데요 120만 원 감사합니다 여기 있지 발급 10원 가죠? 네, 그럼 가시죠 열심히 뛰세요 정그로 미만 이건 내가 진짜 몰래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주제직에서 무료로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공연을 하죠 만 원으로 일주일 살면 하루에 한 1100원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맛있긴 진짜 맛있다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늘 얘기하지만 행복도 제안 속의 행복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막 풀어놓으면 너무 사람이 도움을 사람이 어디 있지? 사장님이세요? 네, 제 포에다 안녕하세요 둘밖에 없어요 활성으로 좀 시켜야 되는데 둘밖에 없애야 돼 한강시민공원을 시원하게 달리는 스는 놀란 모터보드 실력을 뽐내며 여유롭게 주말 오후를 즐겼습니다 띵들고 주름이 이렇게 막 져가지고 배 이렇게 치워나오네 호승훈 봐봐 뱃발록하고 다리 짤통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커서 주름 막 쥐고 띵들고 막 이러면서 건드네 있잖아 호승훈 큰 도움도 나 여기 내놓아 아 건들지 마 이티 오케이 승부입니다 호 나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Copper 알겠어요? 알겠어요? 얘기해도 돼요? 얘기해도 돼요? 얘기해도 돼요? 오케이! 사서 먹은 수억이 되어있는 이유가 솔직히 점점 지나가다 한 번에 있는 건은 아쉽다는 점이